안녕하세요. 스푸니스트 이리라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숟가락을 들고 왔어요. 드디어 커리큘럼이 제일 찍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숟가락 연주할 때 잡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. 그 전에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자, 2018년 6월에 큰 행사가 열리는데요. 러시아에서. 뭘 것 같아요?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됩니다.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는 민속악기로 숟가락을 연주해요. 알고 계셨나요? 자, 이게 러시아 숟가락이에요. 뭐 이런 형태도 있고 다른 형태도 있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선물 받은 거예요, 이거. 나레야 고마워. 또 조그만 러시아 숟가락을 선물 받았는데 국대인님 감사합니다. 러시아 월드컵에서 응원 도구가 바로 숟가락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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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. 그쵸? 숟가락 연주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월드컵 때 우리도 한번 숟가락으로 응원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. 숟가락 연주 시 숟가락 잡는 법 1번 제가 흔하게 연주하는 주법이죠. 먼저 연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잡는 방법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.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엄지랑 검지로 3등분 했을 때 3분의 1 지점 정도 잡는데 숟가락이랑 손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. 저는 엄지와 검지 가운데 마디 있죠. 이게 마주 보도록 이렇게 잡습니다. 두 개 잡고요. 숟가락은 이렇게 퍼먹는 방향이 오목한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 그리고 숟가락을 얘는 뒤집어서 이렇게 맞닿아야 소리가 나니까 뒤집어서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밑에 세 손가락으로 잡습니다. 자 이 손가락 세 개가 이렇게 위를 잡거나 위를 잡아버리면 안 되겠죠. 그쵸? 그리고 너무 헐거우면 또 이렇게 삐뚤어져요. 삐뚤어져요. 그럼 또 잘 안 되죠. 위에 두 개는 위에 잡고 나머지 세 개로는 밑에 숟가락을 잡습니다. 자 보셨죠? 그리고 연주할 때는 이렇게 연주해요. 네 이렇게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 주먹을 쥐듯이 잡는 거예요. 이렇게 숟가락을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. 이렇게 잡았어요. 숟가락 두 개를 이렇게 잡았는데 다만 틈이 조금 벌어지게 이 엄지와 검지로 조금 틈을 두고 제가 잡았어요. 이렇게 하고 이 틈을 일부러 벌렸어요. 그냥 잡는 건데 틈을 벌리고 이렇게 얘로 조금 이 엄지로 이 엄지로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. 지지대 역할을 이것도 연주를 한번 해볼까요? 저는 이게 편한가 봐요. 이게 확실하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니까 전 이게 편한 것 같아요. 이거보다는 이것도 잘 안 해봤어요. 얘로 두 개를 억지로 이렇게 좀 뛰어놔야 하는 부담이 좀 있네요. 근데 이 숟가락 말고 이 러시아 숟가락은 이게 조금 더 편해요. 두 번째 방법이 숟가락이 동그랗죠. 동그랗고 이 숟가락은 얘는 동그랗고 얘는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얘로 그냥 그냥 이렇게 잡아보면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캐스터넷처럼 잡는 방법이 있어요. 이게 바로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연주법인데요. 이 러시아 숟가락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보세요. 일단 저는 왼손을 양손으로 다 하긴 하는데 왼손부터 해볼게요. 볼록한 부분이 천정을 보도록 하고 이 손하고 얘랑 이렇게 90도 되면 돼요. 이렇게 그리고 이 엄지로 얘를 이렇게 눌러줘요. 그리고 얘를 뒤집어서 이번에 볼록한 부분이 땅을 향하게 해서 세 번째,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낍니다. 끼고 연주를 하는데 보세요. 세 번째, 네 번째 손가락에 그러면 이 위에 숟가락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퀘스터넷처럼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. 러시아에서는 응원할 때 여러 가지 숟가락 연주 방법으로 다양하게 연주를 할 것 같아요.